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드디어, 드디어 진또백 기코. 기코 중에 진짜 백이만 모아놓은 거. 물론 기코 안에 있는 건 다 진짜 백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요.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 중에 현 트렌드에 맞는 것 중에서 정말 이거는 꼭 해야겠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기초 코드를 제대로 하는 이유는 목적이 뭐죠? 행동 영역을 익히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기코 본교지에 있는 걸 다 풀면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해서 행동 영역은 제대로 익히고 싶습니다. 행동 영역을 익히기에 딱 적당한 그런 문제를 좀 선별한 겁니다. 선별집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들은 친구들도 사실은 이제 복습을 할 때 선생님이 선별한 문제 위주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용도량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뒤늦게 드디어 이제 뭐. 아, 뒤늦게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아, 일단은 기출을 통해서 당연히 평가안이 그동안 어떻게 문제를 냈는지. 평가안 문제는 언제나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납득이 되는 행동들을 문제 안에 있는 어떤 표현 보고, 결론부 보고 해야 되잖아. 그런 연습들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기출을 올바르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우, 너무도 기출이 무분별하게 많긴 하거든. 그래서 전부 다 이 진도백이크는요. 선생님이 눈, 승진이 눈으로. 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다 선생님이 고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곤란해서. 야, 이거는 지금 현기조에 반드시 풀어야 돼. 라는 걸 선별했고요. 야, 이거는 원래 교육과정에 맞는데. 교육과정에 맞아서 당연히 행동 연습을 위해서는 원래는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그냥 현기조상 그래도 이런 류의 구조의 문제는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모여. 과감하게 뺐어요. 그래서 딱 이제 그런 필수적인 것들만 선생님이 선별을 해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직 기출을 이제 막 이제. 이제부터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 공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 꽤 있을 거거든. 그런 친구들. 그리고 이미 기출을 봤지만. 아니, 봤는데 봤더니 분석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풀의만 외운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 그래서 행동력이란 무엇인가.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언제나 평가하는 문제의 발문 내에서 네가 행동해야 되는 어떤 근거를 표현해 주거든. 그걸 읽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런 걸 읽고. 그걸 알아야지만 결국 수능장에 가면 항상 낯선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낯선 문제에 강해지려면 문제 보고 내가 행동에 옮기는 그런 단서들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원하고 수트 공통과목에 선택과목 하나 낑겨서 총 대략 한 달 반에서 두 달 반 만에 강의까지 완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딱 이것만 해도 행동력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문항수는 그래 수원이 일단 그래 132제. 전 본교제 안에서 132개를 선별을 했고요. 수트도 168개. 교제는 금요일에 입고가 됩니다. 미적분 이미 입고가 됐고. 130제와 그리고 확통은 문항수는 좀 많아도 확통 문제는 역시나 워낙에 지금 기조가 크게 변한 건 없어서 선별이 됐고 역시 금요일에 입고가 됐고요. 기호는 기아는 문제 자체가 너무 작아. 이미 다 풀어도 돼. 그리고 경향에 뭐 어긋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기조를 쭉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뭐 그 안에서 또 선별에서 풀려가면 그거는 맴매예요. 기아는 다 푸시면 됩니다. 본교제 자체를.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31 프로젝트로 선생님이 학습 계획표까지 다 짜서 결국은 여기 수강생을 위한 자료실의 선생님 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다 PDF를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다운받아서 그거대로만 진행하면 30이면 기출을 또 기출을 통해서 올바른 분석과 그리에 따른 행동력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기코는 진리인 거 아시죠? 부끄럽지만 진실이거든. 그러니까 제발 기출학습 올바르게 좀 하자고요. 올바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선별이 돼서 다 거기에 계획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수학원의 경우 1일차에 내가 1부에 어떤 문항을 풀어야 되는가. 그렇지? 그래서 기존 교재로 학습한 친구들도 다 뭐야? 이거 보고 하면 돼. 복습할 때. 복습할 때 얘네들을 좀 더 우선시해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Q&A가 일단 기출고도 수강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할까요? 그래서 이 선별집으로 기출학습이 충분할까? 이런 고민들. 당연히 본계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이미 그걸로 한 친구들은 그냥 좋은 거야.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복습을 할 땐 좀 얘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 선별집으로 기출학습이 충분할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결국 현기조에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넣어놨다. 그래서 행동력을 익히기엔 충분해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래 현기조에는 잘 안 나오는 문항 같아.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합답형 문항. 지금 기조 옛날에는 참 좋은 문항이고 우리가 행동력을 익히기엔 참 좋았는데 현기조에서는 모르겠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그런 거에 의지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그동안 어떻게 만들어냈고 문제 내에서 어떻게 단서를 잡는 거. 이런 연습을 하기엔 당연히 기출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어떤 엔젤을 뭔가 기출이 아닌 걸 푼다고 했을 때 기출문제 다 안 했는데 엔젤이 뭔 죄? 그거는 그냥 바부팅이야. 아시죠? 그런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기출을 아직 올바르게 안 했는데 딴 거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본교주로 다 하시는 게 맞아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런데 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이미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는 상황인데 다만 기출분석이 내가 제대로 푸는 게 뭔지 모르고 행동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런 친구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하기에 충분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진토베이코는 책이 새로 나오는 거야. 책이 새로 나오는데 강의가 또 따로 올라오느냐. 그치? 선생님이 진토베이코 책도 새로 만들고 강의도 따로 이렇게 딱 편집해가지고 하지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 된대. 그렇게 안 해준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책이 그래. 메가 정책상 기코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걸 또 편집해서 강의를 따로 만드는 걸 원칙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려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니까.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가 본교제 교제 번호랑 똑같아. 그러니까 책이 1번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3번부터 출발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처음보다 인덱스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정말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크게 불편함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 기존 기출 교재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책이 새로 나왔다니까 또 그치 막 욕심이 나잖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또 막 그럼 진토베이코을 또 사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유 괜찮아. 안 사도 돼. 기존 교재가 있으면 기존 교재를 해줘야 돼요. 기존 교재에서 당연히 선별된 문화 확인할 수 있나요? 있지. 아까 게이프에 다 나와 있다니까. 게이프에 다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기존 교재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도 좋고 다만 이제 뭐 새 교재로 나는 그래도 새 교재로 다시 풀어보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 진토베이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수능이란 특히 지금 수능 수학은요. 외향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속으로 보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변화가 있거든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과거에 막 멋진 스킬로 그냥 막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그런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요. 이제는 핀셋으로 이렇게 너 안 돼. 너 안 돼. 콕콕 그냥 그죠? 콕콕 집어가지고 다 빼낸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변별을 해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러는 없는데 어렵다니까. 킬러가 없긴 개뿔.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평가하니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변별을 어떻게? 기본기로. 기본기에 충실한 친구들. 즉 수능에서 이 기본기가 뭡니까? 뭐긴 뭐야. 행동요의죠. 당연히 행동요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나 구별 능력 강화가 초점이라고 했죠. 너 이 문제 풀 때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별하는 것조차 궁금해하지 않아. 뭘 구별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분석을 통해서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 뭐야? 알아야 되는 거야. 필수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N제도, 낯선 문제, 파이널 훈련, 모의고사, 자꾸 시간제거, 소프는 훈련,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의미가 있는 거야. 기출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들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출분석을 여러분들이 이 진도백기코 하나로 딱 한 달 프로젝트예요. 한 달만 고생하면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신 한 달은 피, 땀, 눈물 다 그냥 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완료를 짓고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qué 리 ten